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뉴스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자의 이야기나 어려움에 처한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 따뜻한 손길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이런 소식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이렇게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모든 이의 인권을 소중히 할 때 만들어져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이 권리의 진정한 존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종차별 금지, 여성차별 금지, 아동의 권리, 이주노동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아픔을 경험한 후 그러한 권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협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인권존중을 시작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까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란 무엇인지, 그 구성과 내용 등을 둘러보고 협약의 비준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협약이라 저도 그 내용이 무척 궁금해요. 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해요. 과거의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는 편견이 있었어요. 온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기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이유로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의료, 교육 등에서 권리를 향유하거나 기회를 제공받는데 제약을 받기도 했죠. 안타깝게도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구금되어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 왔고요. 이런 일들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협약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렇군요. 그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장애인들과 인권활동가들은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왔어요. 그 결과 유엔은 1980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했는데요. 장애인의 사회생활과 사회개발에 있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삼고 이듬해인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 후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국제인권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마침내 2006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생긴 것이죠. 정말 여러 노력 끝에 탄생한 협약이군요. 협약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협약의 목적을 함께 살펴볼까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을 증진하고자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장애인이란 사회의 문화적, 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을 겪는 사람을 포함하지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가 간의 의견 차이, 문화의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 보호, 완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럼 이전에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과거 장애인은 의료적으로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복지, 재활, 의료서비스의 수혜자로만 인식되었어요. 독립적이고 존엄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배척, 부정적 인식, 태도, 각종 폭력과 학대가 이루어졌어요. 사실 장애인은 특별한 대상이 아님에도 이런 부당한 대우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동등한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했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죠. 이 협약이 생기면서 그동안 장애인을 돕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가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국제사회의 공감대로 퍼졌어요. 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 제정 과정에서도 관련 회의 개최 그리고 협약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할 때에도 반드시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인권구현을 위한 국제적 성과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 협약은 사회적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장애인의 권한과 자기결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주도적 참여의 원칙을 선언했다는 점, 장애인을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인권관점으로 정책 전환을 선언한 점, 차별금지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라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둘러보기 우리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한번 둘러볼까요? 이 협약은 국제조약의 형식에 맞게 협약 본문과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협약 본문은 서문과 50개의 조항이 있고요. 선택의정서에는 협약과 관련된 조사 절차와 진정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협약 본문의 구성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협약 본문은 총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절은 협약의 목적, 정의, 그리고 모든 조항에 공통으로 영향을 끼치는 조항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제2절에서는 구체적인 권리를 다루고 있어요. 대부분 다른 인권협약에 있는 조항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만의 독특한 주제를 다루는 조항도 있답니다. 이어서 제3절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국내와 국제적인 수준에서 협약 이행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들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얼마나 내용을 잘 준수하는지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마지막 제4절은 협약의 발효, 서명, 비준, 유보, 개정 등 협약의 모든 절차적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1절의 내용 중에서 모든 조항에 공통으로 영향을 끼치는 조항이 무엇인가요? 폭넓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든 조항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 특정 조항은 모든 조항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제3조 일반원칙과 제4조 일반의무조항이 이에 해당돼요. 본 협약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과 의무가 규정된 조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중에서 여성의 평등,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의 존중과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이 있어요. 이 원칙들은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실현 방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고 응용하는 데 기본이 되고요. 각 당사국의 국내 법령 및 제도와 관련해서 이러한 원칙이 잘 구현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죠. 일반 원칙에 대한 내용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본 협약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요. 누구인가요? 네, 바로 여성 장애인과 장애아동이에요. 여성 장애인과 장애아동은 각각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아동이자 장애인으로서 더욱 차별을 겪기 쉬워요. 협약에서는 제6조와 제7조에 여성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 조항을 두고 있고요. 여성 장애인과 장애아동이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일부의 다른 조항에도 이 관점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럼 제6조와 제7조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6조 여성 장애인 여성들의 완전한 개발,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장애아동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장애아동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당사국은 장애아동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견해에 대하여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그들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비중을 둘 것을 보장하며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장애와 연령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한다. 그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협약 본문 안에 꼭꼭 담겨있네요. 그럼 선택의정서는 무엇인가요? 선택의정서는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어요. 어느 국가에서 협약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과 집단이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하면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게 돼요.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선택의정서는 이 정도로 간단히 기억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학습에서 더 살펴보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협약 내용을 잘 이행하려면 현실적인 예산이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보호,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인 생활, 교육, 건강, 재활 등과 같이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발생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럼에도 당사국 정부는 최대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찾아 활용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협약에 가입하면 이를 실천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해요. 특히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고문 등으로부터의 자유 등 자유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의무가 부여된답니다. 적절한 자원 확보와 활용 또한 당사국이 마땅히 다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 잊지 마세요. 퀴즈를 풀어볼까요? 다음 중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든 조항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친다. 2번.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실현방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태도이다. 3번. 선택의정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일반 원칙은 선택의정서가 아닌 협약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약 비준현황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든 국가가 이 협약의 내용을 잘 따르면 좋겠어요. 그렇죠. 2006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는 2021년 4월 현재 182개국이 비준하고 164개국이 서명했어요. 우리나라도 2008년에 호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과 함께 비준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 유럽연합,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0년 6월, 샌드루시아까지 총 182개국이 비준했답니다. 세계 182개국이나 장애인권리를 위해 참여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협약의 내용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나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비준하여 2009년 1월부터 발효를 했는데요. 협약 내용 중 제25조 건강조항의 이항과 선택의정서는 비준을 유보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5년 뒤인 2019년 3월, 제2, 3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비준을 약속하고 현재는 비준을 위한 연구와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해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각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한 협약으로 장애인의 인권구현을 위한 국제적인 성과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서문 5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협약 본문과 조사 절차나 진정 절차가 포함된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든 조항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대우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21년 4월 현재 182개국이 비준하였고 164개국이 서명하였습니다.